오늘 헌법재판소가 출퇴근 시 유상으로 승용차를 함께 타는 카풀을 허용한 법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지난 2019년 8월 개정전 운수사업법은 자가용 차량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면서도 출퇴근 시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. 이번 헌법소는 2017년 약 한 달 동안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 카풀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은 A씨가 출퇴근 때 구체적 기준이 없다며 제기한 바 있습니다. 이에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의 문헌, 입법의 배경 및 취지, 법의 규율 체계 등을 고려하면 유상 운송 제공이 허용되는 출퇴근 카풀의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